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11월, 운명의 11월이 왔습니다. 이재명은 1심 선고 두 개가 있는데요. 이재명을 알려고 하면요. 현재 그 상황,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심리상태, 이걸 알려고 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정치의 큰 어떤 이슈들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바로 이재명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겁먹었다 해도 겁먹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강화합니다. 원래 최상의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이가 오랜 전부터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해드렸고요. 그 설계도 중에 하나가요. 소위 야권에서, 현재의 야권에서 친문세력을 축출하는 겁니다. 친문세력.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사당화되어 있습니다. 사당화. 일극체제라는 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극체제의 다른 말은 철저하게 사당화된 정당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사당화 비율이 김대중도 해내지 못했어요. 노무현도 당연히 못했고 그걸 이재명이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숫자가 말이죠. 노무현이라든가 김대중은 의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같은 경우는 탄핵 다가가 난 이후에 탄핵풍으로 인해서 150석 조금 넘기는 이재명이는 최초로 그쪽은 야권 세력, 좌파 세력이라고 칩시다. 그쪽에서 과반을 해본 최초의 사례죠. 그게. 그런데 이재명이는 혼자서, 170석 혼자서. 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큰 힘을 지금 몰아준 거죠. 그게. 그거를 부정선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이재명이가 왜 친문 세력을 배제시켰느냐. 남아있긴 해도요. 그냥 한 줌만 남아있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친문들이 똘똘 뭉쳐도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문 세력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건 의문도 한번 품어보셔야 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일부는. 일부는 지지할지 몰라도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국에게 일부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또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면서 정치를 큰 눈으로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현미경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현미경으로 나무 한 그루 앞에 가서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 좋다. 이 나무 우량하다. 최고다. 이렇게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으로 보시면 숲이 보일 겁니다. 숲이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 보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바람은 이재명을 위한 바람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재명에게 가는 바람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바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당군 이래 최대의 범죄 혐의자가 왜 그렇게 되느냐. 1심 선고도 두 개가 있는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요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상황을 알려고 하면 이걸 보시면 바로 알잖아요. 여기 지금 기사 헤드라인 보십시오. 대통령실 국감 고성 비아냥 얼룩 윤 대통령의 통화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대충돌을 일으켰다. 결국에는 우리 언론도 알긴 알죠. 이재명의 선고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이 정도 시기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을 예상을 다 했던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선거를 딜레이시키는 아니 선고 법정 재판을 딜레이시키는 전략을 지금 취해왔거든요. 이 정도 되면 1심 선고가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론을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집권 여당의 핵인 대통령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은 때릴 게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로 논란을 키울 수가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부패 스캔들 이런 게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수신재가를 잘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집안에서도 너무도 부친이 청렴한 분이시더군요. 물론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리고 집안 자체는 달리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오직 김근희 여사 쪽에 대형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물건 늘어지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김근희 여사 이슈라는 것도 최순실 사태 때처럼 말이죠. 그때 거론된 내용만 보면 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최순실 사태 때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선동도 많았잖아요. 전부터 카드랍니다만 대부분. 그때는 단위도 컸고 양도 개수도 어마하게 많았습니다. 100개도 넘었다라고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됐는데요. 김근희 여사는 크게 봐서 한 5개 정도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특검을 만들어서 11개 10개 이 정도는 부풀려놨죠. 김근희 여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칼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전부 이재명 선거 앞두고 이재명 일병구학입니다. 이재명을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재명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론 재판을 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정에서는요. 법원에서는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법리므로만 판사의 양심과 법전에 나와 있는 법리로만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관련된 특히나 대통령급 정치인이 피의자가 된 경우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이게 과연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재명은 어쨌거나 유일하게 자기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물 밑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판 거래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봐라 말이야. 내가 지금 압도적으로 차기 조자 1위야. 한동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45에서 50 한동훈은 20에서 17 이 정도밖에 안 돼. 두 배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압도적이다. 일강이다. 절대 일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판사들도 볼 때 와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은근히 판사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을 언제든 심지어는 대법원장까지도 날릴 수 있다. 탄핵으로. 탄핵할 수 있는 군안은 오직 국회만 갖고 있거든요. 국회만 갖고 있어요. 벌써 검사 탄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방통위원장 탄핵해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법원들도 니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탄핵이야. 이라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강골 그리고 대쪽 이런 판사들이 이번에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기를 정말 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통령실은 본격적으로 붙었습니다. 저는 여당 전체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봐요.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붙으면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김근혜사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든 언론이 김근혜 여사를 마녀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뜯어봐도 실체가 거의 없어요. 김근혜 여사 거는 특히 명태균 건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잖아요. 조직적이지 않다는 거야. 명태균이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강혜경이라는 여성도 말이죠. 사실 이번에 논란에 최초 운인 제공자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명태균이 일하던 여론조사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 이런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받았으면 불법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안 돼요. 뒤에서 누군가 부추겼다. 공작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공작을 누가 했느냐 지금 인터넷 공간에 보면 김무성 라인에서 했다. 누구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실체가 아직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가능성이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재명 구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조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놀아나는 거라 이런 이슈를 갖고 이런 아이템만 갖고 계속해서 우리 언론이 지금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 이야기야.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그러니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데도 지지율 올라가면 그건 뭐 이상한 일이죠. 전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0% 정도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한국 갤럽에서 19 나왔지만 19. 얼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0이나 19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결레버는 원래 20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다른 여론조사보다 수치가 낮다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30%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갖고 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이 들어가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여당이면서 보수면서 소위 우파 지지자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공격한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하면서 같이 공격한다. 이거는 완전히 야당의 프레임에 만들릴 농락당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트로이 목마다. 그거는 정의구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털고 가자. 틀리는 게 아닙니다. 털고 가자고 나서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야. 완전히 이 여권은. 그럼 여권은 다 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에게 권력 갖다 바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아니면 탈당해서 그냥 정당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있겠죠. 무리만 대통령이죠.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는 그 세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재편해가지고 차차기를 보는 겁니까? 차기가 아닌 차차기를 참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실은요. 특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앞세워가지고 할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경선율 간섭하는 느낌이 들자 매몰차기 끊었다. 공천개입. 단호히 말한다. 없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덕담을 조금 던진 것이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했다라는 정황도 없고 대통령도 되기 전이고 그 녹취는 그리고 그걸 갖고 법리적으로 과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았다? 아니면 그걸 갖고 자리를 어떻게 주고받았다? 이권이 뭐 걸렸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준석이조차도 써먹고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최선실 사태 때 세월호 때 광우병 때 그렇게 휘둘리고도 또 휘둘리십니까? 이틀째 침묵 한동훈 대응수의 숙고 친윤 윤통학 법 위반 아니야. 저는 법 위반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도로 대통령을 흔들어 대고 대통령을 그냥 내려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의 극단적인 비정상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제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만으로도 다 아시겠죠.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만일에 야당하고 같은 이야기를 내버리면 이제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이미 끝났다고 다들 보지만 정말 영원히 이쪽 여권 안에서 보수 안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동안 여당 지지자도 아닌 거야. 대부분. 전통 지지층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문재인만 잡았다고요. 사실 문재인하고요. 관계가 굉장히 나뻑니다. 이재명은. 그럼 그 문재인 지지하던 자들이 일부는 조국에게 일부는 김동연에게 가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걸로 관계 아니에요. 문이 얼마나 셀렉이 컸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 이낙연의 사실은 끝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의 실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층이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별도로 하나 떼내가지고요. 이것만 핵심적으로 심정적으로 한번 다룰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중대한 어떤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낭떠러지까지 지금 가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일에 이재명 살리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모든 건 끝난다. 모든 건 끝난다. 원래 한동훈 대표는 대표될 때 말이죠. 약속이 윤 대통령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내가 잡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구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야당 용산 법적 상식적 문제없다. 강변하는데 무책임하다. 상황호도하고 있다. 민주 내일 장애 교탄대 총공세 이게 오늘입니다. 당내 윤 임기 단축 하야 거론하고 있다. 이건 제가 어제도 제가 논평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개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근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는 데는 동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옛날에 유승민이라든가 김부성을 보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겠죠. 탄핵에는 동참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에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개헌론에는 손을 맞잡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론 4년 중임제 이런 건데 말이죠. 그런데 4년 중임제보다도 저는 5년 중임제를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만일 한다면 4년 4년 3번 할 수 있게끔 잘하는 대통령은 3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한 10년 이상. 어제거나 그건 그렇고요. 한두근 대표가 야당하고 만일 합세해가지고 개헌하는 쪽에 손을 잡아준다. 이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거거든요. 대통령 임기를 2년간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6개월 뒤쯤에 대선을 여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모든 사법 리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동안 받았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재명 스타일로 봐서 대통령이 딱 되면 그거 전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법정에 나오라 해도 안 가고 그렇게 되고 일종의 내란 이런 비슷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다가 시민단체들도 그때는 엄친하게 그냥 개떼처럼 나타나겠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법정 전체가 완전히 대혼란이고요. 이재명 하는 거 봐서는 그야말로 그냥 판사들 탄핵해가지고 재판 무지무지 연기시킬 겁니다. 탄핵 되는 순간 모든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 재판 자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럼 6개월 5개월 이런 거 몇 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사면복권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무리 법적으로 재판 계속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요.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또 이게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고 계속해야 돼. 그렇지만 일단 일단 요번에 준비한 자료만 조금 보여주고 끝낼까 싶습니다. 명태균 아무 혐의도 죄도 없어 잠수 타겠다. 공개한다던 물정은 물정 없는 겁니다. 자기 선대 묘소에 묻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고 누구는 그걸 불태워버렸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 명태균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태균도요.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실체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자 빨리 갑니다. 자 홍준표 녹음 폭로는 양아치가 하는 짓이다. 윤 대통령은 역량이 출중하다. 홍준표 참 요즘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들어와서 윤 대통령 구하는 어떤 스탠스를 작고 있죠. 친윤들이 일부 있죠. 이런 분들이 한 홍준표에게 갈까요? 자 발끈한 친윤 윤은 문처럼 30년 지기 당선 이후에 지군 동원 안 했다. 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송출호 그리고 문재인의 오랜 친구라는 송출호라는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헌법유련이고 그건 완벽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될 범죄죠. 거기에 비하면 윤 대통령이 한 내용이라는 게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생지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정진석 탄핵주도 야의원 친형이 이끄는 선동단체 탄핵사유업소 지금요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 형이 김민웅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죠. 야외에서 탄핵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탄핵 집회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주동자입니다. 그 김민웅이가 원탁회의 멤버고요. 그러면 천주교 정의구의원 사제단 같은 함세원 같은 이런 자들 백락천 같은 이런 자들이 그 뒤에 붙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저들의 바로 저들의 어떤 노림수 저기에 반대라고 하는 것이 애국이다 자유다 보수다 우파다 여권이다 여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게 있구요 빨리빨리 갑니다 뭐 이런게 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지금 제대로 붙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이 저들과 붙어야 되는데 기이한 상황입니다 기이한 상황 이재명도 지금 아주 안달 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없다고 저렇게 버티는 걸 보고 지금 여기도 절망할 겁니다 윤 대통령 뚝 심은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몸이 크잖아요 0.1톤이 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니까 똥줄 타는거지 이재명도 끌어내려야 되는데 못 끌어내리는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붙이면 정진석 윤 명태균의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매몰차게 끊었다 야당 김여사 명태균 두 명에게 국전농단당했다 정진석 이재명 살리려는 어떤 그런 공작이다 당연히 공작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야당 윤 잉비 단축 스스로 결단하라 여당 대구할 가치 없다 답이 딱 나와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명태균 출국에 이재석 흥미화 물고 늘어진 정진석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번 핵심은 흥미화가 맞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뒤에는요 이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다 의미로 조작한 듯 전문가도 야당 명태균 녹취 편집 의혹 제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녹취록 지금 야당이 공개한 것 있잖아요 그게 왜 야당 손이 갔느냐도 웃기지만 그것도 뭔가 이렇게 의혹이 있지만 그것도 편집이 된 것 같다 그대로가 아니다 명태균 말로는요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는 그 녹취는 빠졌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덕담을 던졌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충분히 명태균에게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자 그리고 취임 전 축하일 뿐이다 어쨌거나 취임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거죠 시간 관계상 일단 이야기는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다른 못한 이야기들은 다른 시간에 잘라서 또다시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